여기는 놀부부쌈 부대찌개 지금 보쌈하고요 부대찌개를 현재 시켰습니다 부대찌개만 지금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 라면 좋아하시죠 감사합니다 놀부부쌈 부대찌개 현재 2인상입니다 라면까지 공깃밥은 별도네요 이렇게 하고 그래도 놀부부 김치 김치 맛은 안 변했네요 김치 맛있어? 너무 좋은데요 음 음 라면도 서비스 환타도 서비스 라면도 보글보글 라면도 따라서 안熄었어 풀 맛은 있습니다 네, 맛있어요 바닥이 다 부드럽고 있는 것 같다 바닥이 다 부드럽고 있는 것 같다 바닥이 다 아쉬웠다 바닥이 다 아쉬웠다 바닥이 다 아쉬웠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